조직폭력배 28살 김모씨 등 15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1년 동안 무려 19개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핸드폰 가게 등으로 등록했지만 사실은 이름뿐인 유령회사였습니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원룸 건물에 주소를 두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유령회사 이름으로 모두 71개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대량 유통시켰습니다. 개당 130만 원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차리는 등 철저하게 신분을 감췄습니다. 노숙자나 온라인 거래 등 기존 방식으로 대포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유령회사 설립을 찾아낸 겁니다. 검찰은 김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대포 통장을 구입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